안녕하세요.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. 오늘은 바로 미국 차입니다. 미국의 포도하고 링컨 4월 프로모션을 알려드린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참 요즘 굉장히 기이한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.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금 자동차 시장이 좀 얼어붙었습니다. 그러나 차가 팔리지 않으니까 할인을 연말에 비해서 더 해주고 있습니다. 이런 기이한 현상입니다.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차를 이미 구매하셨던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구매 대기를 하고 있으시는 분이라면 조금 한두 달 땡겨서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구매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러면 포도 링컨 프로모션을 모아 모아서 싹 땡겨서 팍 터뜨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이 포도의 익스플로러입니다. 익스플로러는 지금 기본 할인이 모두 1,200만 원입니다. 실 구매가는 5,600, 6,600인데 이 국산차보다도 굉장히 싼 가격입니다. 포도 익스플로러는 아시겠지만 이 국내에서는 수입차 SUV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대형 패밀리형 SUV입니다. 그리고 익스플디션입니다. 익스플디션 1억 1,270만 원인데 지금 할인은 1,300만 원입니다. 9,900만 원대입니다. 자 이번엔 루에인저입니다. 루에인저는 23년, 24년씩이 교차되고 있습니다. 할인은 700, 750, 650, 650 가고 있습니다. 브롱컵니다. 브롱커도 이 재고는 좀 있습니다. 8,160인데 1,300만 원 할인입니다. 할인율은 15.9%입니다. 머스탱이죠. 이 머스탱은 이번에 완전히 풀체인지가 되면서 이 새로운 모습으로 어흥 어흥 하고 왔습니다. 할인은 모두 100만 원입니다. 자 링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링컨의 내비게이터입니다. 1억 5,200만 원인데 할인은 2천만 원 실 구매가는 1억 3,200입니다. 이번에는 에비에이터입니다. 에비에이터 레인지로버로 버금가는 그런 모델입니다. 허프로가 강력 추천하는 모델이죠. 멀미하지 않는 차, 이 패밀리형 대형 SUV 1,400, 1,700, 1,700 할인인데 실 구매가는 GV80보다도 더 낮은 가격입니다. 7,800, 7,900, 9,000, 풀옵션입니다. GV80 같은 경우는 옵션을 좀 많이 집어넣으면 9,100억대를 호가하죠. 자 이번에는 노틀렸습니다. 2.7, 23년식이죠. 1,150인데 아주 국소량이 남아있습니다. 그리고 노틀러스 2.0, 24년식이죠. 이 모델은 7,740인데 시크릿하링입니다. 그리고 이 커세어, 이 커세어는 완판됐습니다. 카카오토는 혈금, 할부, 이스, 장기렌트 이용이 모두 다 가능합니다. 포드 링컨차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쫙 나가고 있습니다. 허프로 직통전환 나가고 있습니다. 차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나 잇따르릉 전화 주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카카오토의 허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